네, 이정하 씨. 무빙의 봉석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와, 네, 정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. 이정하 씨. 네, 정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. 정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. 정면. 네. 너무나 훈훈한 비주얼입니다. 오른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. 네, 왼쪽도 한 번 보시겠습니다. 어, 일단 이 상을 주신 의미를 잘 깨닫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4년에 좀 도전하고 싶은 분야나 캐릭터가 있으실까요? 어, 일단 어떤 캐릭터든지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할 거지만 저도 무빙의 시청자로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보고 나서 뭔가 절절한 로맨스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절절한 로맨스. 네. 그렇군요. 네. 이정하 님의 하트 포즈. 네, 고양이 하트. 네, 정면 한 번 보시고요. 오른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. 활짝 웃는 미소가 너무 예쁘죠. 네. 왼쪽도 한 번 보시겠습니다. 왼쪽도 한 번 보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아까 그 고양이 하트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? 배운 거? 네, 한 번. 네, 여기 한 번 더. 아, 네, 좋습니다. 오른쪽 고양이 하트 안 됐나요? 네, 오른쪽 기다리고 계셔서. 고양이 하트. 고양이 하트. 보라트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가운데도 보라트. 보라트 놓칠 수가 없죠. 저희가 너무 귀여우시거든요. 2023 브랜드 퍼스트 대상 파이팅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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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시장실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